비료 이야기를 제가 몇번 할까 말까 참 고민을 했었는데 한번 해봅시다 식물의 먹이는 5대 비료 앤 밀양요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가태비를 좀 쓰라고 표현해요 왜냐하면 자가태비 자체가 양이 한 동이 2에서 3톤 가까이 양이 많기 때문에 일반 우리 봉지태비나 개분 이런 것보다는 확실히 내포하고 있는 양분이 달라요 근본 자가태비를 소통에다 수피를 같이 넣어서 만들기 때문에 CN율이 좀 더 안정화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5대 비료 앤 밀양요소 외에도 좀 더 다양한 물질들이 많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그거로 뿌리고 사는 토양에는 자가태비를 넣는게 월등히 좋습니다 저도 압니다 이게 번거롭다는 것을 하지만 충분히 열매 품질을 바꾸겠다 그런 분들은 좀 추천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영역이 이제 추비죠 추비 한번 쉽게 쉽게 생각을 해봐요 일단은 참외는 연속차가 식물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게 뭐에요? 신초가 나간다 이게 가장 중요해 자 그 다음 그 다음 잎색이 올라와야 된다 왜? 강합성 강합성이 되어야 꽃이 잘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열매 품질이 좋아지기 때문에 자 꽃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 이제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가 달리고 이게 이제 수확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되는게 참외재배의 연속 시스템이죠 이걸 생각해서 대입을 그대로 하면 돼 자 그러면 쉽게 신초를 만든다 신초를 만든다 뭐에요? 뿌리입니다 뿌리 뿌리와 신초는 같은거야 뿌리가 나가면 신초가 나오는거야 자 뿌리는 이제 온도 온도는 시작이고 물은 폭발점입니다 온도 물이 없고 그 다음 이제 적당한 질소겠죠 질소에 발견을 좀 더 잘 시키는 물질들이 분명히 존재해 그런거는 이제 추비가 있기 때문에 추비 내에서 딱 썼을 때 오 신초가 잘 나온다 그런 느낌이 있어 걔들을 쓰면 돼 질소랑 이제 밝은 물질 자 잎색이 올라간다 이건 이제 또 질소입니다 질소 이걸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강합성이세요 강합성 강합성 어 잎색을 높인다 똑같아요 질소와 질소 자 개인적으로 저는 음 아미누산을 좀 권해요 왜 아미누산은 어 그래도 분해가 빠르기 때문에 자 아미누산에 질소 그리고 이제 고토는 잎의 면적 및 두께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 잎이 두껍고 그리고 잎색이 있어야지 강합성 쉽게 말해서 꽃이 잘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강합성은 물 온도 이산화탄소 그리고 여기 CN율은요 CN율 CN율에서 질소가 많으면 잎줄기가 더 많이 만들어지고 자 C가 더 많으면 이제 꽃과 열매 쪽에 힘이 더 실린다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 돼 자 이게 결국은 전분 당이 된다 자 그리고 이제 꽃이 만들어지는 건 인산이랑 칼슘 쪽 어 CN율 중에서 C쪽은 인산과 칼슘이 더 가깝겠죠 그렇게 표현하면 되겠지 자 그리고 이제 꽃이 만들어진다 자 꽃이 핀다 꽃이 핀다도 똑같아 온도랑 물이 맞아 이게 피는 거야 아무리 잘 만들어도 온도랑 물이 안 맞으면 그냥 삭아버려 안 펴 이해해야 됩니까 그리고 이 물 온도라는 개념이 정말 중요한 개념이야 아무리 잘해도 물 온도를 못 맞추면 헛방이야 헛방이야 자 그리고 열매가 달린다 자 이건 쉽게 말해서 강압성의 결과물입니다 자 그리고 열매를 수확한다 열매를 바빠바바를 수확해야지 뿌리가 덜 상한 거예요 그리고 신촌은 곧뿌리다 그리고 열매 열매를 바빠바를 딸수록 뿌리가 덜 상한다 이 큰 시스템을 이해를 해야 돼 이 큰 시스템을 이거를 농민이 이해를 못하면 그럼 이게 계산이 안 나와 이해해야 됩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는 좀 알고 하라는 겁니다 알고 자 이걸 그대로 대입을 해봐 자 생장 생장 생장은 질소랑 가리 여기 이제 밀양요소 왜 질소랑 가리를 해놨냐면 4종 복합비로니까 자 12, 12, 36 이런 것처럼 여긴 질소랑 가리가 제법 들었기 때문에 자 질소랑 가리 그리고 이제 밀양요소 이제 고토 이걸 주면은 좀 더 더 생장 쪽으로 가 왜? 왜? 고토도 엄밀다지면 잎의 기능을 좋게 하기 때문에 딱 사용을 하면 좀 더 더 신초가 굵어진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건 비롤을 써보면 이 느낌을 받아야 돼 그리고 이제 좀 더 더 하부나 쪽으로는 질소랑 가리에다가 아미노산에 인산 인산을 쓰면 좀 더 더 하부나 잘 된다 여기서 왜 질소랑 가리 이걸 계속 줍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 왜? 잎색을 높이려고 잎색을 아미노산도 똑같아 잎색을 높이면서 잎색을 빼는 거야 이게 중요해 질소랑 가리에 아미노산을 이용해서 잎색을 높이면서 인산을 통해서 잎을 빼고 이것도 똑같아 질소 가리에 아미노산을 주면서 칼슘을 통해서 잡아주는 거지 그리고 억제의 원소는 칼슘 그리고 이제 꽃은 인산 그리고 이제 생장은 고토 쪽에 생장이 좀 더 되는 것 같더라 이렇게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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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하면 돼 저는 이 미락요소 이것도 아미노산 게 미락요소를 좀 권해요 왜? 계속 저는 잎색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해 됩니까? 제가 원하는 이 연속 작가는 잎색이야 잎색 잎색이 있어야지 확실히 꽃을 좀 더 빨리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개인적으로 저는 자가태비를 권해요 왜? 왜? 그 안에는 다양한 물질들이 많아 굳이 휴미펄빅을 이 비싼 걸 많이 쓸 이유가 없다는 거지 근데 이제 자가태비를 안 하거나 태비를 안 쓰시는 분들은 쓰는 게 맞겠죠? 휴미펄빅이 따지면 천년똥이니까 저는 근 10년째 위 시스템으로 이제 비료를 팔았어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비료라고 해서 다 같은 비료가 아니야 제가 파는 비료랑 일반 시중에 파는 비료는 조금씩 달라요 쉽게 말해서 칼슘이라고 해서 다 같은 칼슘이 아니야 대다수 질산 칼슘이 많아 고토도 똑같고 항상 고토인 줄 알았는데 안에 보면 질산 고토가 제법 많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내가 쓸려가는 이 비료에 뭐가 들었냐 이거를 알아야 돼 이걸 이해를 하고 자기만의 이런 큰 시스템을 찾아야 돼 근데 이 시스템은 결국은 식물의 시스템에 식물의 시스템을 알아야지 여기에 대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돼 결국은 자기만의 시스템을 만들라는 겁니다 또 쉽게 아미노산이랑서도 다 같은 아미노산은 아니야 왜냐하면 식물성, 동물성 또 물고기도 있죠 그리고 동물성이라도 질소 차이가 많이 나 어떤 건 6에서 8인데 어떤 건 13, 15 이렇게 질소가 차이가 있어 그리고 아미노산 함량도 그래 아미노산 함량에 따라 점성이나 농도 이런 것도 좀 틀리고 결국은 분해, 분해 흡수가 됐을 때 얼마나 분해의 차이가 오느냐 이렇게 좀 쉽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기만의 걸 선택해요 저는 사용을 했을 때 흡수도 좋지만 작물천에서 얼마나 빨리 분해를 되느냐 이걸 좀 많이 봐요 쉽게 요소나 이런 걸 유안을 넣었을 때 유안은 엄청 빠른지 속교성이지 근데 요소는 딱 먹었을 때 이걸 가지고 있는 느낌이 많이 들어 가지고 있으면서 조금씩 배타네 이게 식물을 빠르게 빠르게 만들어낼 때는 안 맞더라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자기가 비롤을 선택하고 그 비롤을 쓰면서 내 열매의 품질이 어떻게 바뀌더라 이거를 스스로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토경에서 재배를 할 때는 자 10m 참외하우스 여기에 누구나 다 1200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이거는 어떤 걸 써도 가능해 어떤 걸 써도 이해가 됩니까? 자 하지만 1500, 1800, 2000만원은 다르다는 거지 이거는 태비, 기비, 추비, 온도 그리고 이제 물, 순관리 이 모든 걸 할 줄 알아야 돼 이해해야 되죠? 그리고 기준이 있다는 거지 절대 같은 비롤을 쓴다고 해서 같은 결과물이 나오진 않는다는 거지 이런 걸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자기만의 방법을 만들어서 자기만의 색깔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결국은 자기 농사이기 때문에 자기 색깔이 있어야 돼 자 항상 표현하지만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 자 계속 어 내 걸 만들면서 한동의 매출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계속 만들어봐요 아 이것도 약하네 비롤 이야기는 솔직히 막 속에 있는 얘기를 다 못하겠어 그걸 다 하면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나중에 또 해볼게요 자 여튼 이게 제가 생각하는 기준입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요 절대 의미 없이 농연이라는 브랜드를 만들고 있는 건 아니에요 자 다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